공격할 때 찬스를 먼저 보고 패스를 해야 되는데 우유 선수들이 찬스를 안 보고 패스를 하기 때문에 참지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SK 공격 빠르게 속도로 픽시합니다. 김선영 레이업 득점! 네 좋습니다 지금도. 완벽한 속공 플레이가 나왔습니다. 최성원 선수가 정말 빠르게 달렸고 그보다 더 빠르게 김선영 선수가 쫓아왔습니다. 오늘도 속공 많이 나오죠? SK가요?